루루, 지치! 킁! 으아! 어떡해! 우리 애기 너무 귀여워! 어떻게 하라고 했는데? 반으로 쪼갠 다음에 뜨거운 물을 부으라고 했나? 뜨거운 물을 부었고, 반으로 쪼개라고 했나? 진짜 많다, 뭐가. 아... 상어가 있어! 뭐야? 저 방어야? 장난 아니다! 진짜... 진짜 굉장해! 루루, 지치! 오, 블랙 타이거! 우리 옛날에 먹었었는데... 루루, 킹 타이거! 이것도 너무 안녕하세요. 블랙 타이! 얘가 블랙 타이. 흰 다리 새우! izzy건 그리고 업ₓ... 얘는 뭘로 이렇게 먹어요? 얘는 보통... 关hr connectors 진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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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거 처음봐 아 잠깐만 안녕 잘 안돼요 저 놓쳤나봐요 죄송해요 그러려고 한게 아닌데 이거 해보세요 우와 엄청 달아 아직도 심장이 두고 여기요 감사합니다 저거 봐 동네 광고 횟집에서 보던 광어랑 사이즈가 달라 이게 뭔지 모르겠어 엄청 커 백 명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이 생겼어 도미는 한 마리 줄까? 도미요? 네 잠깐만 잠깐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된다 잠깐 무서워 살려주세요 어? 어? 아니야 안나와도 돼요 잠깐 제 마음의 준비 제 마음의 준비가 필요 안녕? 얘는 몇 명이 먹을 수 있어요? 한 다섯 명? 다섯 명? 네 자기 엄청 엄청 프로페셔널하다 무서운데 어떻게 찍고 있어? 난 심장이 두근거려 사장님 그 작업대가 되게 멋있으시네요 엄청 멋있는데? 근데 benefits 이렇게 놓고 여기를 들고 칼을 세워서 여기를 들고 아変問題 여기 여기, 근데 여기 뭐가 걸려요. 진짜 안 움직여요? 연속 좀. 잇챠. 저 머리였거든. 됐어. 오호! 잘랐다. 네. 자식을 빨리 안 해요. 응응응응. 단으로 쪼갤거야. 선생님이 이제 여기를 쪼갤라고 했지? 이렇게 한 다음에? 여기 아까 어디에 칼집을 넣어서 이쪽으로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? 자, 가자! 야, 안 돼. 오늘은 손님용이야. 네가 먹을 게 아니에요. 이따가 하나 샤오... 동의 샤오샤오로 해서 줄게. 아, 나 이러다가... 데뷔하는 거 아니야? 수시장인, 큰 집사. 따 뿡. 야! 그... 저, 도미. 방금 사온 도미. 근데 오늘 손님 낼 거라니까, 고양아. 아멘 모모 accommodations 루루 Перв어 응? 벌써 오면 안 되는데 제적, 제조 과정을 보여주면 안 되는게? 쭈 Keeping her together 눈치챌까? ajudarprising 루루, 이건 내꺼가 아니구나. 간장은 선물이야? 모모는 따로... 튀겨먹으면 맛있다는데... 아기 고양이들이 다 달려와서 간식을 달라고 그럴거야. 아기 고양이들이 다 달려와서 루루, 안 돼! 안 돼! 루루, 잘 먹겠습니다! 루루, 잘 먹겠습니다. 우리 티티도... 루루, 잘 먹겠습니다 했어요! 한 잔이 잘지 않고 있어! 엄청 투명한데? 우리 티티도 한 잔! 우리 티티도 한 잔! 짠! 슝! 루루, 잘 먹겠습니다! 루루, 잘 먹겠습니다! 티티! 아! 아아! 어떡해! 우리 아기 너무 귀여워! 엄마, 간식 다른 거 줘야겠다! 엄마, 간식 다른 거 줄게요! 기다려 봐! 우리 티! 냥! 이리 봐라! 너 뭐야, 요정이야? 고양이 요정이야? 이제 이거만 먹고 내려가! 간식, 여기 소주 발라놔서 안 돼요! 아기 고양이인데 가는 거야. 다섯 살 고양이는 술을 먹을 수가 없어. 굉장히 너무 좋다. 괜찮아요. 괜찮은데? 내 생각은 나는 이제 데뷔를 해야 될 것 같아. 진짜 괜찮아요. 이거 먹어도 돼. 요리사로 데뷔하신다는 거예요? 아니 이제 스시집. 일식집 마스터로. 저거 먹는 거 보다. 이게 뭐야? 내가 오늘 노량진 가서 느낀 건데 거기 갔더니 생선이 기본 이만해. 방어 많이 보시지 않았어요? 이만한 것들? 무슨 그거보다 더 큰 것도 있었어. 뭐야 왜 그게? 방어 방어. 방어 말고 다른 것도 있었어. 왜냐면. 저거 봐. 우리 밥사님 너무 잘생기지 않았냐? 왕자 아니야? 저 정도면? 이리 와 엄마 사랑해. 이거 잘 먹다. 안돼요. 정! 살려주세요. 모르면 어떡하지? 안 보려. 이럴 쪽으로 가야지. 엄마. 아빠. erstmal 아이구와 같이 획득 Whats entity. 진짜.